아까는 그거는 재료만 찍었거든. 지금 아까 오늘 감자 샐러드 모닝빵을 했어요. 아까는 재료만 보여드렸죠. 이렇게 머이 피클하고 자색 양파하고 당근을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절였다가 꼭 짜서 감자를 압력밥솥에 쪄서 포근포근한 감자를 껍질 벗기고 꼭 짠 이 토핑몰하고 같이 섞어서 마요를 묻혔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모닝빵에다가 배를 갈라서 이렇게 사이에 넣었어요. 야들야들한 모닝빵에다가 이렇게 사이에 넣어서 한 입 이렇게 두 개씩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고 너무 맛이 좋아요.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자주 이거 해먹이던 것들인데 보통 때는 여기다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계란도 으깨놓으면 단백질도 단백질이라든지 철분 이런 것들이 머이는 이제 살이 찔까 봐서 머이 피클을 넣었어요. 다이어트에 좋죠. 수화도 잘 되고 자색 양파도 뭐 당뇨라든지 이렇게 코레스토를 낮추는데 좋아요. 당근은 비타민 A씨가 풍부하고 또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이에요. 우리 식품 중에는 알카리성 식품이 적어요. 산성 식품은 뭐 고기 뭐 밀가루 쌀 뭐 설탕 우리 먹고 있는 거 모두 다 산성 식품이에요. 산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젖산이 축적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게 다 산성 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. 근데 이 땅도 산성화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전염병 질병 병증에 약한데 사람도 인체도 마찬가지에요. 그래서 이 알카리성 식품인 이게 감자가 유일하게 또 알곡 채소 저게 중에서는 고구마는 산성인데 감자는 알카리성이에요. 근데 이제 요새는 고구마 값은 비싸고 이 감자 값은 굉장히 싸잖아요. 감자 고구마의 2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주면 감자는 사죠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농사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감자를 이번에 샀어요. 근데 고구마 값은 비싼데 우리는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데 감자는 저번에 도둑을 맞아 가지고 올해는 감자를 좀 사서 이렇게 하는데 감자 샐러드에다가 마유 좀 묻혀서 이렇게 끼워놓으니까 너무 맛이 좋네요. 아 너무 맛좋은 샐러드로 자체만 해도 좋고 이제 배 갈라서 이렇게 모닝빵에다 집어넣어서 뭐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먹어도 좋고 여행 중에도 먹어도 좋을 것 같고 이 샐러드만 먹어도 좋아요.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자주 해먹이던 것들이에요. 아주 맛있네요.